퇴근 arms 근데 빨래 세탁기 안에 비어있는데? 밀이 드놨지 그렇네요 이틀이야, 너. 이걸 보고 알았어. 그래, 그래, 그래. 저것도 세탁기 아니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친구는 뭐가 있으면 다 그 자리에 두는 걸 좋아하네. 아이고, 아이고. 되게 익스트림하게 사시네. 외줄 타기 인생이네. 왜요? 아슬아슬게 사는 걸 좋아하네. 아슬아슬게 사는 걸 좋아하네.